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싸! 응! 지금부터 인싸 우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쟨는 우리가 없는데 시작한대. 그러게 쟨는 하얏트 게임 엄청 좋아해.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대결에서 이기면 뭐가 있나요? 이번 인싸 우참 게임 대결에서 승리하게 된 사람에게는 이 맛있는 라면을 그리고 진 사람에게도 맛있는 라면을 에? 뭐야 진 사람도? 자? 여기 있는 맛있는 라면들 진라면, 비빔면,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사리콤탕 모두 모두 섞어드리겠습니다. 아 저게 무슨 맛이야! 그러게 무조건 이겨야겠다. 뭐야 아빠도 벌써 웃어. 인싸 우참 게임의 규칙을 다 아시죠? 세 번 웃게 되면 지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싸 우참 게임의 규칙을 다 아시죠? 네! 이제 정말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바지 바지! 공격하자! 인싸! 인싸! 어? 이거 뭐야? 저 지금부터 그 나팔을 입에 물어주시면 됩니다. 응? 불어보십쇼! 불어보십쇼! 입에 물고 너무 웃겨서 불게 되면 운다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아 이번도 점점 발전하는데! 그러게 근데 이거 이것도 뭔가 웃기다. 아빠 뭔가 웃겨? 봐봐! 뭐야? 자 지금부터 세 번 웃으면 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인싸 우참 게임에 있는 우리 인싸둥이들의 아이디어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보조배터리 보조배털 2 보조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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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은아 한 번 웃으셨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아 겨울 진짜 쎄다. 아 진짜로. 아 너무. 다시. 택배. 택. 택배. 통과. 택배 배가 봉두 배였어. 와 볼 잡았다. 와 봉두 왜 저렇게 웃기니. 아 진짜 웃겨. 다음. 무파마. 남파마. 동갑. 돼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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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진짜 겨울 잡았다. 자 이번엔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만리장성. 만리장성. 두 분. 통과. 다음. 딱풀.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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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백삼. 삼겹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진짜 귀여워. 경자 누나 두 번 웃으셨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아 너무 귀여웠어. 웃었어. 아 삼겹살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진짜. 하.. 겨울 참 아냐 써. 어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 아빠 내가 이길 거거든. 지금부터는 초스피드 우찬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월컷이 왔구만. 그러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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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웃으셨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와. 욕심내다. 너무 웃겼어. 우리 인싸둥이가 준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동점. 둘 다 한 번만 웃으면 끝입니다. 자 그럼 다음 초스피드 우찬 공격. 고고. 피자. 피자. 피자장면. 피자전거. 피자동차. 피자라. 피자매. 피자장면. negro 똑같이 멸 swat Class. 아우를 찾으니까. 빠른 처 enormium. 피자장면. 편 αSS INTERNOR. 후회喜 can. 참 entrada. 창의 타ama. 참에. 참 0 아홉. 참 1 아홉. 참 1 아홉. 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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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참 3 아홉. 참 3 아홉. 참 4 아홉.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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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간다? 뭐야 너 이제 내 꼽지 네 뭐야 잠깐! 그럼 아빠랑 나랑 둘이 동점이니까 우리가 이긴 거네 맞네 그럼 우리가 맛있는 라면을 먹고 동무는 맛있는 라면들을 섞어 먹으면 되겠네 그게 맞지 우리한테 왜 그렇게 됩니까 게임 하루 이틀 하나 우리가 참아낸 거잖아 맞아맞아 알겠습니다 알겠어 인사 응 맛있겠다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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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맛있어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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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라면 국물 색깔이 왜 이래 아 이게 면이다 이게 뭐야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두껍고 지옥야 그거 비주얼이다 이거 이거야 무슨 맛이야? 짜파게티 맛도 나고 불닭볶음면 맛도 나고 비빔면 맛도 나고 사리궁창 맛도 나고 비빔면 들어갔다 비빔면 드셔먹어 좋겠네 동주야 맛있는 라면 진짜 맛있다 아 이상해 바지 너무 이상해 나도 그거 같이 먹자 아 잠깐만 다시 한 번 아 바곤어 인싸 자 인싸둥이들 인싸우창게임 잘 보셨나요? 이번 게임에서는 우리 인싸둥이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나 아이디어가 선택되지 않은 인싸둥이들은 또 이 영상이 끝나고 댓글을 많이 많이 써줬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들을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인싸우창게임 때 뵙겠습니다 인버 많이 많이 써주세요 관심마을로 이사간 인싸가 되고 싶은 가족 인싸 가족 인싸 데려다가 레인저가 되다?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인싸 배지의 특별한 능력 인싸 레인저들의 다양한 초능력으로 그루빙봉 행성에서 온 포롤러에 지구 침공을 막자 얼렁뚱땅 지구 지키기 인싸 데인저 재능티비에서 만나자 재능티비에서 만나자 기다려줘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